해모임을 먹었는데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.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피곤했는데 진짜 침대가 나를 이렇게 밀어내듯이 뻘딱 일어나가지고 제가 막 움직일 수 있던 느낌들이 저도 모르게 주변에 계속 피로에 너무 좋다. 도움이 너무 된다. 저희 신랑도 먹게 되었고요. 애들이 어린이집 빠지는 일, 학교가 결석하는 일 이런 부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우리의 또 건강 지키미로 해모임은 그렇게 해서 저한테는 최고의 강출되고 있는 제품입니다. 어느 날 이 파비가 노란색, 주황색 물이 나온 거예요. 우리의 필요한 영양소가 19종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. 매니아가 된 거야.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두 번이나 들어온 거예요, 수당이. 그러면 11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. 날개가 달랐어요. 왜냐하면 제품이 이렇게 만족스럽고 싸고 좋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저절로 그래서 저는 요즘에 100만 값을 하러 갈 때 물을 채워가지고 제가 이거를 타드려요. 그리고 딱 마시면 그분들이 다 하는 말 맛있다. 깔끔하다. 얼마예요?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질문이 와요. 비교했을 때도 가격이 너무 착한 거예요, 저에게. 함량도 저희들이 조금 더 우수하고 그러니까 고객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. 이 제품이 진짜 절대품질, 절대가격인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. 제품을 통해서 저희가 생활이 소비가 된다라는 그 말이 우리의 최고의 매력적이고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. 마술 같은 느낌.